네, 쇼미델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팬더에서 스트랩이 나왔는데 라르크인시엘의 기타리스트 캔의 시그니처 스트랩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얘는 레드 색상이에요. 지금 근데 이 상자까지도 시그니처 모양, 이 라르크인시엘의 금장으로, 시그니처를 상징하는 금장으로 이렇게 되어있죠. 박스가 진짜 고급스러워요. 명품 박스 개봉하는 느낌? 우와, 그쵸? 이 로고 또한 지금 앞에 봤던 똑같은 로고예요. 굉장히 진짜 있어 보이게 엄청 고급진 모델의 퀄리티로 지금 제작이 되어있어요.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25만 9천 원, 기분 좋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있습니다. 자, 얘를 쫙 펼치면, 우와, 우와, 지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, 이걸 연결을 하면요, 연결을 이렇게 해서 하면 스트랩이 모양이 나오겠죠? 네, 이렇게. 이 폭도 지금, 오, 여기 딱 메이가 딱 이렇게 되네. 이 폭이 굉장히 지금 두툼하게 나와있어요. 연주할 때 피로감을 좀 덜 해주기 위해서, 폭이 56mm로 제작이 되었거든요? 그러니까 5.6cm인 거죠? 그리고 이제 길이도 한 103cm에서 133cm, 1m 30cm 정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조절하셔가지고 잘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라르크 NCL이 2021년에 결성 30주년을 맞이했대요. 그래서 그거 기념해서 시그니처 스트랩이 출시가 된 건데, 얘는 이제 엄선된 고품질 소가죽으로, 그리고 소가죽에 다른 여러 종류의 가죽으로 합성으로 해서 만들어진, 제작되어 있는 그런 가죽인데, 그래서 소가죽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효감이, 지금, 네, 효감이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? 그래서 그런지 소가죽만 있으면 좀 뭔가 뻣뻣하거나, 아니면 되게 물렁물렁한 느낌?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, 얘는 좀 탄탄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이 가지고 있습니다. 안쪽도 이렇게, 네, 푹신푹신하면서도 부드러운, 근데 또 그렇게 푹신푹신하진 않아요. 이 너비가 근데 워낙 이 너비적인 이 상황이 안정성이 있어서 그렇게 푹신하지 않아도 굉장히 어깨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,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와, 이게 전용 케이스도 그렇고, 이게 굉장히, 진짜 고급스럽네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부드러운 촉감을 위해서 약간의 가공작업이 진행되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물이나 땀에 살짝, 탈색이 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용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와, 라르크엔시엘의 캔의 시그네처. 이게 뭔가 라르크엔시엘 펜이라면 갖고 싶은, 와, 시그네처 스트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펜더에서 나온 스트랩. 라르크엔시엘 캔 스트랩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, 가주세요. ! 뱀크엔시엘 펜이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